051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프레시웨이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1988년 10월 설립된 동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자태 유통 및 푸디 서비스, 단체 급식, 기업임 사업 부문은 크게 식자태 유통 사업 및 푸디 서비스 사업, 제조 슬래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위생 슬래시 안전 시스템, 물류 슬래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동산은 제이팜스를 인수하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정 간편식, A채마어, 시장의 성장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맞춤형 식자태 공급에 대한 자체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기업 개요 대시 식자태 유통 사업의 마켓 리더로서 국외 글로벌 소싱 전개, 단체 급식업계 최초로 ISO 22000 인증 및 병원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음 대시 식자태 유통 사업의 모델인 프레시원의 지역거점 물류센터 확대로 지역 유통망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등 종합 식자태 유통회사로서 선두 점유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베트남, 미국, 중국 현지 법인과 F&D 인프라, 주, 주, 송림푸드, 주, 제이팜스 등의 국내 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근무 축소 기조로 단체 급식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식자태 유통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단체 급식의 식수 증가 및 신규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식자태 유통 부문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CJ프레시웨이의 시가 총액은 3,66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94위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상장 주식수는 1,187만 1,586주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퍼은 6,36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7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56원이고 추정 EPS는 5,849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6배, 2만4,4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33이며 목표주가는 5만8,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1번지억원, 마이너스 35억원, 55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원, 마이너스 425억원, 311억원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55번지 04% 쌓인이고 유보율은 793.17%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7-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0.3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2023년 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만 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만 125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만 121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총가는 3만 900원이며 주가가 CJ프레시웨이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총가는 3만 900원이며 주가가 CJ프레시웨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CJ프레시웨이는 거래량 4만 1700신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8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845주, 삼성에서 5,201흔세주, 한화에서 5,028주, 키움증권에서 4,306주, 제이피모간에서 3,9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7,601흔일곱주, 키움증권에서 7,005주, 미래해세증권에서 5,140주, NH투자증권에서 4,701주, 삼성에서 3,5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6,79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CJ프레시웨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wing 테마집을 협소 자신을 매우 anniversary